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약속한 후보가 33명이다. 이 대표도 총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윤 대통령에서 최대치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일부 야당 후보들 총선 이후에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없으면 차라리 나요 이런 나라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건 본 일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놔요.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도 가능하다. 제가 실제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저보고 국회의원에 꼭 당선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달라고 하시고 하루에 여러 번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이제 총선 이후에 당선이 되면 22등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발을 약속한 우리 지역 촛불 후보 현황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33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탄핵 띄우기 뭔가 강재현의 변호사님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해서 각 명수까지 공개하면서 국회의원 되면 탄핵 발의할 거다. 이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것은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이 최근에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아까 33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명단 이름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생각보다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보면 신인 후보들이 본인을 홍보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금 20명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는 단 2명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해 보였습니다. 글쎄요.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어떠한 정권 심판론에 있어서는 딱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 단어가 바로 귀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어떠한 캐치프레이즈처럼 쓰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탄핵을 시도를 하였을 때 과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었죠. 지금 곽상훈 변호사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여풍으로 올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중진 의원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33명의 이름 올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신중한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시민단체가 공개한 명단 저희가 쭉 그림으로 전해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33명 최대한 저 이름 적힌 당사자들에게 직접 실제로 본인들 국회의원 되면 저렇게 탄핵안 발휘할 건지를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지금 바쁜 와중이기 때문에 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 뉴스탑단 제작진에 연락이 닿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용인에 출마를 한 민주당 이상식 후보. 그런데 김유럽 대변인님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내 경선에서는 저 약속을 한 게 선명선이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서 약속을 했는데 저거 저 내용 33명 취소하게 다 빼달라고 하면서 중독층 지지 받지 못할 건 알기 때문에 빼달라. 그건 모르겠어요. 33명 중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선까지는 저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본선에는 중독층에게 안 먹힐다는 걸 스스로 이상식 의원 적어도 이 사람 이상식 후보 정도는 자해난 걸 아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선 과정 중에서는 경선은 민주당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경선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을 훨씬 더 심판하는데 강력한 심판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선 기간이 되면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표 차이가 근소하게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중도의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면 탄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겁을 먹고 계신 것들이에요. 문제는 민주당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대통령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대통령의 이런 견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회의원 200명은 탄핵도 가능하지만 개헌도 가능한 선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힘을 모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소신이면 탄핵을 할 겸을 하고 말려면 소신 문제인데 너무 정치공학적, 선고공학적은 아닌지.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탄핵이 심심풀이 땅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탄핵,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이 또 불리하니까 아유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탄핵이 이렇게 쉬운다는가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후보도 본인이 탄핵을 이야기했는데 본인 장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바로 본인 장인이 탄핵 소출을 당했지 않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서 다시 임기가 시작됐지만 탄핵 심판이 되는 동안 업무가 다 정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위가 탄핵 문제를 입에 낸다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탄핵이 됐습니다마는 이 탄핵이라는 게 우리 정치사에 얼마나 나쁜 악영향을 줬습니까? 결국은 이 탄핵이라는 게 극한적 대결에 가장 근본적인 이 상황이 되는 게 바로 이 탄핵이거든요. 정말 마지막 건에 대해 어떤 면에서 보면 독약과 같은 것인데 이걸 이제 너무나 쉽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 본인도 잘 아실 겁니다. 정치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렇게 쉽게 탄핵 이야기하시는 거? 뭐 정치 문화를 그냥 극한적으로 가자는 이야기인가요? 국회의원이 왜 됩니까?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된 것인데 오로지 탄핵을 위해서 그냥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렇게 이름까지 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나중에 본인이 불리하니까 빼달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탄핵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국민들이 이 탄핵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3명의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린 인물 가운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수정할 수는 있는데 이상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것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탄핵 발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저혜나의 의원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탄핵 발휘하겠다는 저혜나의 의원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